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전략 잘 잡으시라고 S 기법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진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S라고 하는 부분이 스토케스틱의 S입니다. 저번에 기억나시죠? 승리의 V는 OBV 기법이었죠? S는 통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른 거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간 240에 바닥 15% 1년 동안 주가가 움직임 중에서 바닥에서 찍고서 다시 15% 이상을 돌파할 때 보는 기법입니다. 스토케스틱이라는 건 통계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통계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만 원짜리가 있고요. 0원짜리가 있을 때 현재 주가가 1,000원 0원으로 잡을게요. 1,000원 0원이었을 때 100원이면 10%고요. 150원이면 15%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즉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동안 고가와 저가에서 현재 위치를 얼마의 퍼센트로 백분율로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스토케스틱입니다. 즉 240 기간 동안에 최고와 최저 자리 중에서 15% 밑으로 13%, 12%까지 빠졌다가 15%로 돌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잡는다. 이게 다입니다. 전제 변동폭을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15% 구간 가격대는 매석적인 구간이다. 매입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러내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뭐냐면 90, 80, 70, 60에서 15로 내려왔던 거. 이걸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15, 14, 13, 12까지 갔다가 12, 13, 14, 15로 올라오는 돌파 매매를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15값을 하향 이타로 돌파한다면 투매물량이 정리 후 재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물량이 다 정리됐다는 거죠. 퉁퉁퉁 떨어질 때보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접근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아까 카프로 얘기 드렸는데 오히려 올라갔었죠. 그렇죠? 제가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리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카프로는 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었냐. 요소수 대체물질 개발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는 효성무룩지였잖아요. 그렇죠? 딱 맞았네요. 그렇죠?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빵 올라오고 나 이제 시장에서 투매물량이 다 정리됐어요. 편안하게 봐주세요. 나는 이제는 편안한 종목이에요. 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왜 올라가요? 왜 떨어져요? 이거 가장 글씨는 뭔지 아세요? 팔아서요. 혹은 안 사줘서요. 그럼 왜 올라가요? 사서요. 혹은 투매물량이 다 정리됐어요. 투매물량이 정리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으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 더 빠르게 내려가는 겁니다. ENF 테크놀로지. 불화수소 관련 주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종목이 너무 좋아. 베스트인데 왜 빠져요? 그냥 차익실현하는 매물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차익실현하는 매물이 나왔다가 멈추는 구간을 체크하는데 쌍바닥으로 확인하고 주가가 터널을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국산화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주식은요. 경우에선 너무 무조건 좋은 종목에서 좋은 종목에다 타이밍이라는 경우에선을 집어넣으면 몇 백만, 몇 천만, 몇 억까지의 경우에선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2000개 종목에서 타이밍을 만약에 1000개까지만 하더라도 그 경우에선가 얼마나 커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봤을 때 불화수소 관련된 종목인데 주가가 여기 쌍바닥인데 저점이 여기는 좀 낮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물에 빠지기 시작해서 풍덩 빠져서 한 번 올라가려다가 안 되잖아요. 다시 쭉쭉쭉쭉 하다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제 뭐예요? 거의 바닥 다지기가 끝났다라는 거죠. 주식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차트를 갖고 내가 마음에 여겼어요.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얘기예요. 아, 내가 이 종목 알고 있었는데. 아, 내가 이거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마음도 불안해서. 내가 들고 있는데, 아, 이거 내가 왕년에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300% 갔는데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몇 퍼센트 수위를 봤습니까? 나는 10%밖에 못 봤어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들고 있어야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하면서 뭐냐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사건으로 흔들리고 저런 사건으로 흔들리고 이게 주식인 거거든요. 자, 1승입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인데 주가가 쭉쭉쭉 빠지죠. 쭉쭉 빠지는데 여기서 사고 싶어도 참고 사고 싶어도 참고 왜 참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 주가가 물속으로 안 들어왔어요. 물속으로 안 들어왔다가 이제 풍덩 빠졌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나 이제 주인공 됐으니까. 이제는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가 충분히 진행이 됐으니까 접근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 15입니까?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우리가 무릎에 사는 것보다 저는 그거예요. 발바닥과 무릎 사이에 정강이 정도에 사자라는 얘기예요. 정강이 투자품인가요? 어쨌든 그 구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구간 정도에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현대공업 또 올라갔죠. 여기서 나왔고 바로 올라갔는데 주가 보시게 되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원래 두 번 정도가 제일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제가 기법 중에서 너무 완벽한 기법을 오픈드리기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오늘 딱 오픈하겠습니다. 어떻냐? 두 번 올라올 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내용 좋고 회사 좋은데, 내용 좋고 회사 좋은데 한 번 올라왔죠? 물론 여기서도 시세를 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이 정도, 이 정도 폭이면 거의 다 악성 매물은 다 소화됐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구간에서 눌릴 때마다 우리가 매수하면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미래에서도 볼 수 있는 현대공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흘러낼 때까지는 지켜보다가 여기서부터는 지금부터 두 번의 우물이 들어갔다가 나왔고 우물이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이 스토캐스팅 매법의 핵심 사항이다. 우리바이오, 화이자 의료용 대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마에 대한 부분들이 참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효능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그러죠. 화이자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런데 주가가 흘러내려요. 우리바이오 종목 좋은 거는 압니다. 아는데 왜 빠져요? 그 투맬 물량, 시장에서 메타버스와 2차전지가 움직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소외돼 버린 거예요. 소외돼서 주가가 빠지니까 쭉쭉쭉쭉 하락하다가 여기서 원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왔어요. 여기서 살짝 시그널을 줬어. 여기서 볼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볼 수도 있었는데 투바닥 정도에서 보자. 투바닥 정도가 여기서 딱 투바닥에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이제는 뭐예요? 액티브하게 움직이죠. 원바닥일 때는 액티브하다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끄는 경향을 줘요. 물론 원바닥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자금이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 투바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원바닥, 투바닥 찍고 딱 튀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훨씬 더 순환 상승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주식을 하면서 핵심 사항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로봇티즈, 지능형 로봇인데 결국은 우리가 로봇 관련해서는 AI가 될 수 있고 AI 관련해서는 또 메타버스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런 기실들이 결국은 자동 인지하는 능력들 결국은 자동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현 능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로봇티즈가 여기서 원바닥이 살짝 나왔어요. 딱 찍고 올라갔어요. 살짝. 여기서 이제 값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매해서 이렇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뭐예요? 변동성을 예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 매수 포지션은 여기입니다. 샀는데 이제 그러겠죠. 에이, 종목 수익 안 나네요. 그런데 어때요? 딱 이만큼만 기다리면 불꽃 슛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태까지 수익을 본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은 믿음. 아, 나 이거 악성 매물 다 사라졌고 주식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거기서 수익이 나고 결국은 승리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S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혹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부분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as